안녕하세요. 제퍼리입니다. 우리 또 자동차 유튜버에게 극한의 계절 완전 겨울이 왔습니다. 지금 얼어붙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리뷰는 재미나게 해야겠죠.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차가 BMW의 i4 e-drive 40 모델인데 예전에 제가 M50 모델도 찍은 적이 있잖아요. 감탄을 했던 차거든요. 제로백 3초대에다가 전 축구선수가 탔던 그 차인데 가격대 대비해서 초고성능 막 슈퍼카의 성능을 내는 그런 차인데 이 e-drive 40 같은 경우도 타신 분들마다 극찬을 해요. 주행가는 거리도 괜찮고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승차감도 괜찮고 왜냐하면 얘가 22년식인데 가격이 6천만 원대거든요. 뒤에 에어소 소매실이 날려있어.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또 이 차주가 또 엄청난 직업을 갖고 있어요. 일단 오늘 차주를 빨리 만나보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일단 제가 오늘 프레임리스 도우를 타고 왔네. 얼굴 보니까 젊어. 이거는 이제 카포의 조건을 좀 충족하나 싶었는데 카포는 아니잖아요. 카포는 아니죠. 그렇죠?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은 또 저희 채널에서 처음 보는 직업인데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? 전 다이빙 국가대표이자 다시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는 다이빙 선수 김지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김지욱님 전 국가대표였어요? 네. 다이빙? 네. 최대 몇 미터에서 뛰어내려요? 최대 10미터. 아니 거기서 점프를 몇 번을 하다가 뛰어내리잖아요. 네. 나는 거기서 마음이 조마조마해. 말 헛디들까 봐 뭔지 알지? 10미터에서 잘못 미끄러지면 난리 나잖아요. 점프를 계속하는 데는 또 스프링보드라고 다이빙 안에 있는 다른 종목이고 10미터는 그냥 제자리에서 뛰어내리는 와우 이런 직업도 처음 보니까 그리고 또 국가대표였다고 하니까 장난 아닌데요? 일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01년생 만 22살입니다. 아 갑자기 또 나이 들으니까 숙여내지는 아 근데 뭐 이 차를 리뷰는 옛날에 나왔던 거라서 다 하긴 했지만 이 콧구멍이 이제는 적응이 됐잖아요. 뉴트리아 콧구멍. 처음에 살 때 반감 없었어요? 저는 이게 더 예뻐 보였어요. 근데 이거 아시죠? 자연스럽게 이제 새로 나온 차들마다 이거 없어진 거. 네. 근데 저도 이거 적응돼서 이제 나쁘진 않아요. 저는 일단 이 차가 기본 모델이라가지고 여기 원래 파란 색깔로 레이저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게 좋네요. 아 프로모델 들어가고 이게 레이저 라이트가 달리잖아요. 그렇죠? 아 얘는 또 다른 전기차와 다르게 트렁크가 없잖아요. 요 앞에 물건이랑 싣고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불편한 점 없었어요? 아직은 뭐 한 번도 트렁크에서 모자랐던 적이 거의 없었어가지고 아 일단은 근데 완전히 지금 이제 22살이면은 거의 혼자 지내고 그렇죠? 뭐 태울 일 있나? 이렇게 다이빙 하다 보면 또 사랑이 싹투해서 여자친구는 뭐 여자친구 뭐죠? 네? 아 그건 뭐예요? 아 운동밖에 몰라요? 네. 너무 이미지 지키는 거 아니에요? 나는 운동밖에 모른다 이렇게? 사랑보다는 저는 우정이기 때문에 아 사랑보다는 우정이에요? 봉쇄 바뀐다 이쪽에서. 이게 어디가 이렇게 이뻤어요? 저는 일단 이 차 옆에가 또 예뻤고 특히 이쁜 건 이쁜데 우리 20대들은 왜 여기에 죽는 거예요? 요 라인 저도 죽거든요? 완전 죽진 않아요. 옛날 비에서는. 근데 20대 분들 이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. 이 쿠페 라인. 왜 그런 거 같아요? 일단 뭐 여기 자태가 좀 섹시하고 아니 아까는 수영밖에 모른다 그러지 않았어요? 아니 갑자기 왜 또 섹시가 나오지? 운동이랑 차 밖에 몰라요. 아 운동이랑 차 밖에 몰라요? 네. 그렇지만 섹시는 알아요? 네. 차가 섹시한 건 말지 다른 건 몰라요. 아 다른 건 또 몰라요? 네. 그리고 또 여기 손잡이가 다른 차랑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좀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빼는 그러니까 전기차다 보니까 이렇게 열어서 공기저항을 다 없애버리잖아요. 이런 식으로. 와 그럼 요게 너무 마음에 들 것 같아.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거죠. 일단. 아 이거? 프레임리스 도어. 아 그러면은 지금 어디서 생활하세요? 저는 지금은 집에서 조금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쉬고 있어서 울산에 있습니다. 딱 사봐요. 또 하차감. 자 여기서 했을 때 22살이 하차감. 자 이렇게 해서 얘들 안녕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왔어 왔어. 어 이렇게 하고? 왔어. 어 그리고 그래서 바로 따윈이 이렇게? 네. 울산 이제 번화가 가면 좀 먹어주는 정도? 음. 아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? 네. 내가 자기 만족이에요? 네. 이게 이제 기본 모델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뭐 소재라든지 뭐 내장. 오 이거 원래 크리스탈 아니잖아요. 아 크리스탈 원래 아니에요. 그렇죠. 뭐 이상한 기어봉 있잖아요. 파란색 색깔. 그거 바꾼 거예요 저거? 네. 얼마예요 바꾸는데? 50만 원 60만 원 정도 초점. 아 그런데 원래 기본 모델은 요 차 밑에 네. 시트 조절이 수동이었는데 이건 자동이 달려있네요. 이 차를 처음에 살 때 네. 반도체 문제 때문에 네. 어떤 거는 수동으로 나오고 어떤 건 좀 자동으로 나온다. 그렇게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뽑기 한 거는 좀 잘 걸린 것 같아요. 아 자동으로? 네. 아 근데 이게 빨간색 시트에 딱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어우 잘 어울린다. 아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차체에 비해서 이 마크가 너무 크다. 어 진짜 과하게 큰데요? 여기를 보니까 이게 원래는 전기차 전용으로 나온 플랫폼이 아니고 4시리즈를 기반으로 나온 전기차다 보니까 차가 작아요. 그래서 이런 데도 굉장히 좁고요. 뒷모습을 보면 아 차가 좀 이게 이제 작은 차구나 어 이런 게 느껴지고요. 솔직히 이거 E-DRIVE 40 이 정도도 출력은 되게 괜찮지 않아요? 아 출력 저는 엄청 만족하고 있어요. 이게 제로백도 5.7촌과 그래서 출력도 나쁘지가 않고 일단 특히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 넘게 나오잖아요. 훨씬 넘게 나와요. 훨씬 넘게 나오죠. 그 다음에 일단 여기 램프 쪽 이쪽이 예쁘지 않나 아 트렁크를 열었을 때 여기 이제 이 부분만 열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열리는 게 아 짜세 나온다.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울산 로데오 그래서 친구 기다리고 앉아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아 이게 국가대표 가방이에요? 네. 어 진짜 아무나 멜 수 있는 가방이 아니거든요. 그럼 국가대표 가방을 또 언제 며 보겠어요? 어 내가 이렇게 메니까 어디 탐무실 가는 거 같아? 이렇게? 어 목욕탕을 자주 가나 봐요? 아 이거 이제 수영장에서 항상 씻어야 되니까 아 씻어야 되니까 신발을 좀 좋아해요? 신발을 좀 좋아해요. 아 여기서 그럼 좀 갈아 신고 하는 거예요? 네. 야 항상 집에 있지 않다 보니까 네.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아서 아 네네. 항상 신발 같은 건 좀 여러 켤레 들고 다니는 거 같아요. 뒷좌석이 생각보다 어 넓지는 않아서 잠깐만 어 뭐야 이거 뭐야 스포츠카 어차피 뒷좌석이 거의 사람 안 태우죠? 네. 이거 친구들 반응은 어때요? 170 넘는 사람은 조금 불편하다고 하고 네. 그것보다 조금 작은 뭐 여자애들 몇 명? 여자애들 몇 명? 두 명? 여자 모른다면서요? 아 아니 같이 운동하는 동료 직장 동료 이렇게 하잖아요. 엄마랑 동생 여동생 뭐 이런 식으로 아 네. 이렇게 카바 칠까요? 아 네. 어 바닥 시트는 좀 높은데 의자가 그대로다 보니까 여기가 좀 많이 뜨네. 아 네. 근데 요게요 좀 오래 타다 보면 엉덩이 좀 배기는 구조거든요? 아 이게 이제 보조금이 나오는 차거든요. 50%가 6천만 원대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어 가격 대비 진짜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. 아 이제 추워서 제가 실내를 탔는데 아 여기 아직은 좀 구형의 실내 느낌이 확 있네요. 그죠? 요즘 너무 신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. 요거 화면이 14.9인치잖아요. 네. 나 지금 무슨 그래픽 보는 줄 알았어요. 오 요거 너무 좋은데요? 너무 크기도 크고? 제가 일단 이 차를 사게 된 두 번째 이유. 내비게이션. 아 좋아요? 네. 티맵을 안 써도 될 정도로? 네. 근데 이거 안 불편해요? 이거 온도 조절하는 거? 처음에만 불편하고 익숙해지면 좀 괜찮은데 지금도 좀 불편한 게 온도를 내리고 올릴 때 항상 이렇게 하나하나 한 칸씩 내려야 된다는 이런 점이 조금 불편하고 물리 버튼이 따로 없으니까. 네. 그리고 조금 불편한 거는 수납 공간이 일단 많이 없어요. 야 이 정도 스타벅스 컵 꽂잖아요. 어떤 차도 없어요 근데. 이 정도 컵을 꽂으면은 어떤 차도 수납을 할 수가 없어요. 핸드폰 놔둘 때가 좀 애매해요. 아 그러네. 여기에 적당히 컵 두 개만 꽂아도 핸드폰 다 앞에 못 넣잖아요. 못 놓고 못 빼요. 개인적인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 차 그래픽 나오는 거? 네. 깜빡이를 켜거나 뭐 했을 때 이렇게 다 나와요. 차 문을 열어도 다 나오고 비상 깜빡이 한번 뽑아요. 비상 깜빡이. 비상 깜빡이 켜면 다시 이렇게. 그리고 뒤에서 문을 열면은 아 트럼프 열림이라든지 타이어 한번 돌려볼래요? 오 이것도 표현이 되는구나. 타이어도 네. 어 이건 차장님 지금 한 거 같은데? 아 그럼 이제 다이빙 얘기로 좀 넘어와서 왜 이렇게 운동 선수들은 차를 좋아하는 걸까요? 일단 하루 종일 운동만 하고 외부적인 걸로 놀아도 술이나 이런 것들은 운동할 때 별로 안 좋으니까 차를 좀 선택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차 말고 크게 없지 않나. 그래서 그러면은 주변에서 운동선수들 되게 많이 알 거 아니에요. 지금 막 이런 20대 나이토로에 제일 좋은 차 타는 친구는 또 어떤 거 타요? 아는 사람은 포르쉐도 타고 아 진짜요? 네. 아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운동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?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벌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리고 이제 뭐 또 궁극적인 제일 궁금한 질문이죠. 네. 그래서 얼마 버는데요?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연봉이 일단 정해져 있고 네. 그걸로 이제 달마다 월급식으로 받는데 달마다 부모님한테 네. 매달 300만 원씩 20살 때부터 아 진짜요?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달마다 거의 100만 원씩 드렸고 네. 20살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달 30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고 아니 도대체 월급 얼마를 얘기하려고 벌써 이 얘기부터 비법을 까는 거죠? 와 일단 엄청난 휴자시네. 네. 그렇게 드리고도 한 돈 천만 원 남는다? 뭐 이런 건가요? 돈 천만 원이면 좋겠어요. 아 네. 돈 천만 원이었으면 저 포르쉐 샀을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대량 얘기해도 돼요? 400 중반 정도 지금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. 아 근데 진짜 22살에 그 정도면 진짜 엄청 잘 보는 거거든요. 아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. 아 그럼 국가대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? 19년도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뽑혀가지고 19년도 때 국가대표 생활을 잠깐 하고 다시 또 선발전을 해가지고 다시 붙었어서 유지를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실수가 좀 있었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실업팀에 사회적이 무리를 일으켰어요? 아니요. 그럼 뭐 유명한 대회 세계선수권이라든지 아시안게임 이런 것도 나가 봤어요? 아직 올림픽이랑 아시안게임은 못 나가 봤는데 19년도 때 있었던 세계선수권에는 한 번 출전한 적이 있었어요. 아 진짜요?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경쟁을 했던 거예요? 네. 야 게임으로 치면 상위 1%들 모여서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거. 국가대표까지 하면 좀 더 월급이 센 거예요? 아무래도 일단 실업팀에서 받는 연봉 플러스 국가대표 월급이 또 더해지니까 네네. 높아지겠죠? 아 그래요? 아 힘들어. 아니 집에 정수육에 놓으면 되잖아요.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. 돈 아깝게. 파이탈아. 아유 힘들어. 아니 또 인터넷은 왜 이렇게 느려 또? 인터넷도 바꿔야겠네요. 무슨 인터넷이야 또? 그것도 다 돈이야. 아껴야지 진짜. 아니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손해인 거 몰라요? 응.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아정당의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 원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고요? 77만 원?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?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. 아정당 17만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에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 우리도 77만 원 받으러 가자. 요 차 같은 경우는 뒤축바퀴에는 에어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전륜에는 코일 스프링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방지턱을 넘을 때 확실히 네 바퀴 다 에어서스펜션이 들어간 그런 출렁이는 승차감은 아니고 그냥 누가 봐도 BMW의 이런 느낌? 차주님은 요거에 이렇게 승차감 측면에서 좀 어떻다고 생각해요? 제가 일단 이 차의 뒷자리를 아직 안 타봤는데 앞자리 승차감 저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아 근데 일단 또 너무 젊으니까 사실 요런 정도의 승차감 별 아무 신경도 안 쓰이잖아요. 그죠? 그쵸. 그리고 또 이 BMW의 요런 이게 바닥에 붙어가는 막 노면을 잇는 이런 승차감이 운전 좋아하는 분들은 또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 그러면 요 I4를 사기 전에는 어떤 차랑 좀 고민을 해봤어요? 4컨버터블이랑 지금 남이 오픈카 한번 사줬어야 되는데 일단 Z4 무조건 BM만 생각했네요? 네. 뭐 그게 이유가 있어요? 성능 쪽으로 따졌을 때는 저는 BMW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 벤츠로 이 정도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너무 고가의 차량들 AMG 쪽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. 아 요게 진짜 가격 대비 성능 장난 아니잖아요. 그리고 전비도 좋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3개 차종 중에 결국 이걸로 전기차랑 타보자. 네. 이렇게 선택했던 거고 일단 시승을 한번 하고 네. 이 차 사야겠다. 60개월로 긁었나요? 아니면 20불? 20불 현금으로 했습니다. 아 20불 현금으로 했고? 야 내가 국가대표한테 뭔 소리 하던데? 22살이면은 전기차지만 보험료 얼마 정도 나아요? 저 아빠 밑으로 해가지고 네. 이번 연도 기준으로 190, 180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. 개인 이름으로 했으면 난리 날 뻔했구나. 개인 이름으로 했으면은 네. 한 두세 배 뛰지 않았을까요? 그럼 따로 유지비라 할 게 없네요. 현재. 한 달에 톨비 네. 해가지고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? 여러분들 이게 뭐 또 아빠 밑으로 했으면 또 아빠 차네 뭐 이런 얘기하겠지만 집에 부모님한테 매달 300만 원씩 드리고 있거든요. 결국 이 돈도 본인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일단 제 통장에는 없지만 네. 아빠 돈이 곧 제 돈이고 제 돈이 곧 아빠 돈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. 생계를 거의 체인지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? 아닙니다. 어 지금 스포츠 모드인가요 이제? 어 한번 밟아주세요. 어? 우와 우와 이야 제 저번에 탔던 아이 포 M50 정도는 아니지만 얘도 이게 아랫배가 뜨거워지면서 확 당겨가는 게 있네요. 어 되게 빠르다 이것도 이것보다 더한 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 정도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. 원래 막 밟는 스타일은 아닌 거죠? 가끔씩은 밟긴 하는데 하루 종일 밟고 있고 막 엄청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차의 단자가 뭔지 알아요? 한 번만 더 밟아주세요. 이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밟으면 짐머 형님의 이 음색이 나오잖아 휘이 이 소리를 어디까지 올라가나 이거 듣고 싶어서 계속 밟게 돼 끝까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알죠 기침할레다 많은 느낌 있죠 어떤 점이 좀 좋아요 이 차 일단 승차감도 제 기준에서는 나쁘지 않고 뭐 좀비도 괜찮아서 오래가고 지금 저 계기판을 보면요 울산에서 여기가 350km로 왔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 남은 게 136km잖아요. 그럼 거의 500km는 간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웬만한 내연기관차보다 많이 가네. 8기통짜리 내연기관보다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.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 했던 내비게이션이. 무슨 게임의 한 장면 같은데요. 그러니까 이게 그래픽이 엄청 뛰어난 느낌이 들고 뭔가 이걸 보면 T맵 같은 걸 못 쓸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더 크게도 가고 지구본까지 나오더라고요. 우주까지 나오고? 네. 일단 차가 너무 조용해서 그러니까 전기차야 다 조용하자지만 너무 그냥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? 이 차만의 매력이죠. 한스진모 형님의 소리를 더 잘 들리게 할 수 있는 지금 이 나이대에서 내릴 수 있는 하차감? 그렇죠. 가지고 올 수 있는 하차감? 22살에 BMW. 22살에 이 차를 타니까 일단은 친구들의 반응은 어때요? 되게 불안하지 않아요? 제 친구들 일단 차 없는 친구들 대부분이고 그렇죠. 원래 그렇거든요. 있어도 경차 타는 친구들도 많고 제가 이 차 타고 다니면 어딜 가든 제 차 타고 가자. 아 네. 진짜 그냥 짧은 걸어서 5분 거리도 태워달라. 아 태워달라. 이런 얘기가 좀 많죠. 부럽다 많이 하고. 나 오늘 소개팅 하는데 잠깐 빌려달라 이런 것도 있어요? 아 그 정도는 없어요. 아 그 정도는 없어요? 이 차를 끌고 운전을 해보라고 해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입니다. 혹시나 모를 사전에 비해서. 제가 느끼는 이 차의 장점은 많지만 최대 단점은 아 이제 좀 허리가 아프네. 이게 오래 다리가 떠 있고 이게 의자가 좀 서 있다 보니까요. 진짜 뒷자리에 오래 타서 갈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우리 차주님처럼 20대 초반의 분들은 이런 것이 그냥 상관없이 타겠지만 저는 이게 허리에 좀 이제 부담이 좀 많이 오게 되고 이제 생각보다 좁은 공간? 근데 뭐 이 차 크기에서는 뭐 어쩔 수는 없긴 해요. 이런 좀 단점 빼고는 가격 대비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이만한 차가 없다. 뭐 제로백도 5초대에다가 뒷바퀴 에어서스펜션 달렸고 전기차에다가 주행 가는 거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추운 날에도 한 500km를 가버리니까 일반로 내연기관 부럽지 않은? 진짜 이 차를 탄 사람들이 왜 다 극찬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다가 다이빙 선수를 하게 됐어요? 엄마가 제가 어릴 때 수영 강사를 일을 하셔서 네 아 영향이 있구나. 많이 따라다녀가지고 수영장에 마침 다이빙하는 형 누나들이 있어가지고 아 멋있다 나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나도 초등학교 입학하고 방과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침 다이빙 교실이 있었어요. 아 또 무슨 마침 만화책 같아요. 마침 또 다이빙 교실이 있어.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학원처럼 이렇게 몇 번 다니다가 선생님도 너 괜찮다 너 잘한다. 제가 일단 겁이 좀 많이 없었어가지고 나 이제 다이빙 하고 싶어 라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처음에 엄마 아빠도 많이 반대하셨는데 제가 공부나 이런 걸로 많이 보여주고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에 제가 있지 않나. 일반 수영 선수를 더 많이 선택할 것 같은데 다이빙은 살짝 좀 비인기 종목이랑 그런 게 있잖아요. 많이 비인기 종목이요. 아 많이에요? 네. 저번에 저희 채널에 그랜저 타는 여성분 나왔었잖아요. 그분 동생이 현재 항조 아시안게임 나은 수영 선수였잖아요. 친구라면서요. 조성재 그분. 네. 그분이 올해 메달 땄을 때 좀 이렇게 부러우면서도 축하해주면서 이렇게 했겠어요. 당연히 뭐 축하해야 될 일이고 저는 그 친구랑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이 그 국가대표 안에서 훈련을 하고 학교도 같이 다녔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죠. 와우. 이게 인연이 이어지네. 그거 때문에 신청한 거 아니었잖아요. 그렇죠? 오늘 와서 얘기해도 보니까 아는 친구였던 거잖아요. 진짜 신기합니다. 세상 좁다는 걸 다시 느끼는. 그 다이빙에 위에 딱 섰을 때 그 10m라는 높이가 상당한 높이거든요.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? 저도 일단 많이 다치기도 했고 일단 등치기 배치기도 많이 했고 해외나 이런 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심해가지고 죽거나 이런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잘못 떨어졌을 때 얘기예요? 잘못 떨어졌을 때도 있고 그 도약 부분에서 잘못해가지고 보드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물에 안 떨어지고 그럼 선수님은 어떤 걸로 제일 크게 다쳐봤어요? 저도 보드에 저는 다리가 부딪혀가지고 벌써 생각만 해도 발목이 에려와요. 찌었다고 생각하면 눈물 쫙 나면서 그 고통이요? 맞죠. 어느 정도로 다쳤어요? 그때? 그때 막 뒤꿈치가 좀 많이 피멍 들고 저는 그렇게 심한 부상은 아니었는데 제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건 10m에서 배치기를 연속으로 3번을 했을 때 10m에서 배치기를 하면 어느 정도의 고통입니까? 남자분들은 다 아실만한 고통으로 얘기해드리면 정말 그 화이어에 사커킥을 맞은 정도 고통? 그렇죠. 풀파워로 딱 맞은 기분? 뭘 안다고 웃어? 뭘 안다고? 그 고통을 알아? 그 고통이 저는 발끝부터 얼굴만 빼고 싹 다 왔어요. 근데 그 고통이 물에서 왔을 때는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요? 바닥도 아니고 물이라면은? 저는 그렇게 배치기를 했어도 그렇게 안심한 편이었어가지고 그 정도 고통이었지 심하면 안에 장기 다 파열되고 그러거든요. 아, 그런 거 진짜 조심해야겠구나. 저도 인명구조 자격증을 따곤 했지만 다이빙을 할 때 손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면서요? 네. 이렇게 돼야지만 물이 안 튀기고 그래야 점수를 많이 받는다면서요? 당연히 전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. 쏙 들어가게.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10m나 높은 높이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 손가락이 일단 부상이 크기 때문에 다 일단 손바닥 전체로 해야지 더 물이 덜 튀고 일단 여기 이렇게 물에 들어갔을 때 닿는 면적이 일단 손가락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아, 그럼 그런 걸 심사위원이 보고 어떤 걸로 좀 많이 심사를 해요? 공중 자세나 회전 속도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일단 가장 크게 많이 보는 거는 뛰어내렸을 때 물튀김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아, 물이 얼마나 안 튀기느냐? 네. 그런 것도 다 점수에 들어가고요? 네. 그리고 다이빙 딱 하고 푹 들어갈 때 코에 물 푹 안 들어와요? 처음에 했을 때는 좀 들어왔는데 좀 미치겠던데? 어릴 때 수영할 때? 이거 몇 번 해보면 그게 감각을 잃는 건지 익숙해지는 건지 지금은 안 들어오더라고요. 아, 오늘 우리 또 이제 다이빙 전 국가대표 김지욱 선수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일단 어떻게 다음 우리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?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단상 위까지 올라와달라 그러면 좀 그거는 이제 너무 부담이고 일단 볼 수만 있어도, 그렇죠? 단상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진짜요?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 또 목표인 차가 있어요? 일단 제 드림카인 네. 같은 전기 계열의 저는 타이칸 아, 타이칸? 근데 왠지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더 이제 막 국가대표 되고 하고 꼭 안 되더라도 프로잖아요, 현재 프로. 네. 그래서 연봉도 계속 올라가고 하면 워낙 효자니까 아빠가 또 사줄 수도 있고 그렇죠? 오늘 일단 이렇게 제뻘님과 좋은 자리에서 제 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이번 연도는 거의 끝났으니까 내년부터 있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 내서 TV에서 저 많이 알아봐 주실 수 있게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